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모발 검사에서 코카인과 캐타민이 추가 검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프로포폴과 대마에 이어 총 4종이 된 건데 경찰을 잃으면 다음 주 유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. 김보미 기자입니다.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마약 검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 씨.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분석 결과 당초 알려진 프로포폴과 대마 외에 코카인과 케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대 1년 동안 투약한 약물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. 코카인은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을 지녀 필로폰,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불립니다. 케타민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통증 저하 효과가 있는데 주로 동물 마취제로 사용됩니다.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의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프로포폴을 케타민과 혼용하면 호흡 곤란이나 의식 저하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섞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흔한 처방은 아니라는 의견들입니다. 경찰은 유 씨가 쓰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유 씨가 주고받았던 통화 내역과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수사에 협조적 주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와 공범 가능성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. SBS 김봄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